안녕하세요 진석진입니다 이번 한주도 잘 보내셨나요 가끔 와이프를 데리고 밖에 나가거나 맛있는 걸 먹을 때 그 풍경이나 음식을 가끔 찍는 편이에요 영상으로 그런데 그렇게 영상을 찍는 것까진 좋은데 나중에 결과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종종 그러니까 가령 여행을 가서 영상을 찍었다 그러면 이 사람처럼 처음부터 여행 시작과 끝을 한번에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그렇게 잘 영상으로 풀어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영상을 찍어놓은 게 많지 않으면 그런 게 힘들잖아요 또 어떻게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게 좀 힘들고 또 여러 장비들이 있으면 뭐 정말 멋진 풍경들을 이 사람처럼 확 보여주고 명동으로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도 있는데 가지고 있는 장비가 그냥 드론이 아니고 그냥 들고 다니는 일반 카메라다 일반 DSLR이다 싶으면 그게 또 힘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얼마 전에 제가 피를 맥킨이라는 사람의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그 사람이 비롤 컴퓨티션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그 사람들이 비롤 만 찍어서 자기한테 보내준 걸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피드백도 주고 평가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 그거 보고 아 제가 이제 뭐 짧게 짧게 찍었던 그 풍경 영상들을 그냥 제가 이렇게 뭐 브이로그 찍으면서 영상 중간 중간에 이렇게 넣으면 뭐 나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제가 와이프와 함께 망원시장에 갔었어요 가셨어요? 갔었어요 거기서 예전에 생겼던 지금은 아주 유명해졌지만 예전에 뭐 처음 이제 오픈할 때 보았던 그 소바 식당 소바 식당 가서 맛있는 소바를 먹었어요 아주 맛있었고 또 망원시장을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야채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가는 곳이라서 좀 많이 달라진 풍경을 좀 볼 수 있었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중간 중간 그 영상을 딱딱 이렇게 보신 거와 같이 넣을 수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영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네 뭐 음 저한테는 저한테는 아주 이 영상을 활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생겨서 아주 좋았던 거 같아요 좋았습니다 좋았던 거 같아요 좋았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한 주 재밌게 보내셨길 바라구요 어 저번 주 아마 제 인스타그램 보신 분은 이미 봤겠지만 네 제가 아침 아침 식사를 하면서 찍어놨던 그 비로일 영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남은 주말 잘 보내시구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네 뵙겠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뵙길 바라면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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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